울산저널과 울산시민이 함께 만드는 주간 브라이어티 뉴스쇼 울산콕콕 제7회 진행자 김정호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놓치기 쉬운 울산 뉴스를 딱딱 풀어서 알려드리는 최덕종의 딱풀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안 나오셨죠? 지난주에 너무나 오고 싶었는데 7월 1일 우리 울산 남구의회에서 원구성 협상과 진통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구의회에 문제가 있는데 왜 못 나오셨어요? 모르신 분도 많아서 그런데 제가 울산 남구의회 구의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파행됐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인가 사기꾼 집단인가 울산 남구의회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7시 안에 걸친 정말 진통 그리고 갈등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합의서를 도출하고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국민의힘의 이상기 의원을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최덕종 의원을 부의장으로 합의한다 본인?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들도 배분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필 서명까지 마치고 우리는 약속을 믿고 본회의에 들어가서 약속대로 이상기 의원을 의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잠깐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의장이 이제 방망이를 진 순간 바로 약속이 없던 정회를 선포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사내를 선포하고 모든 약속을 뒤집고 그 다음날 자기들이 8명인데 7개 자리를 직전 의장 1명 빼고 모두 다 싹쓸이 독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작거리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정말 예전에 독재정권 시대 때도 이렇게 농락하지 않는 정리를 하자면 총 14명의 남구 의원 중에 국민의힘이 8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명 그런데 합의해서 의장은 누구누구 하기로 했고 부의장은 누구누구 하기로 했고 이렇게 합의가 됐고 합의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7월 1일 날이고 그리고 7월 2일 날 뽑았어요? 의장은 7월 1일 날이고 우리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사일정이 보면 7월 1일 날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선출하게 돼 있었는데 의장이 방망이 진 순간 그 모든 합의를 깨버리고 의사일정도 자기 마음대로 변경을 하면서 의장만 하고 정회, 사내를 선포하고 그 다음 날로 넘겨서 자기들이 시나리오 짠 대로 나머지 모든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합의서 잉크 마르기 전에 그렇죠.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완전히 합의서를 발로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지금 보면 다른 군도 약간 그런 성향이 보이던데 동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동구도 독식을 했다 하고 그리고 지금쯤이면 전국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이런 원구성의 갈등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힘으로 밀어붙여서 동구처럼 독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합의하고 또 자필 서명까지 하고 누가 의장되고 누가 부의장되고 상임위원장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서를 쓴 다음에 그걸 엎어버리고 한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게 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시의회도 그렇더라고요 울산시의회도 거기는 22명의 의원 중에 20명이 국민의힘이고 단 2명이 우리 민주당 의원인데 11대 11로 의장선거에서 3차 투표까지 갔는데 결정이 안 돼서 다선인 이성용 의원이 선택이 됐는데 그 과정상에서 이성용 의원을 찍은 표가 무효표가 나온 것을 다음 날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상대였던 안수일 의원이 소송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겠죠 그러면 원구성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원구성은 거의 다 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 의회 운영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의장이 선택되지 않으면 원구성에는 계속해서 파행을 겪을 수밖에겠죠 그러면 당분간 이성용 의원이 의장을 맡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는 다 절대다수국은 국민의힘인데 왜 그래요? 국민의힘 안에도 국회의원들에 따라서 이런 세력 싸움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성용 의원, 남구, 김기현 그리고 이렇게 3명 있고 그 다음 이쪽에도 몇 명 있고 해서 나름대로 남구는 특히 재밌는 게 두 개로 쪼개져 있죠 남구 갑가을이, 이성용파, 안수일파라고 남구 이성용을 지지했던 김기현 이거는 확실치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소문이 많죠 그랬다는 설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절대다수 과반 이상의 3분의 2 가까이가 지금 야당인데 거기는 원구성할 때 국민의힘 몫으로 당임위원장 배분도 하고 이랬는데 네. 그거 이제 다음 화면에 나오겠지만 로텐도 홀에서 그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우리 민주당이 가져간다 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로텐도 홀에서 데모를 하면서 그 앞장선 김기현, 지금 김기현 자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마이크를 들고 전 국민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과거 독재 시절에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일 때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그 후로 여야가 협치를 하고 상임위원장은 의석수에 따라 배분한 것이 관례화되고 관수법이 되고 원칙이 되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그래서 민주당 보고 독식하지 마라. 이런 말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기현, 지금 이런 사기성 약속을 파기한 남구울 구의원들의 당협위원장이죠. 이게 어쨌거나 국회에서는 비례해서 배분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도 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진보당 이쪽이 다수당이잖아요. 거기서도 적절하게 배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거나 이런 데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 이게 남구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 다음에 1년 6개월 이후에는 선거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청장, 여기 구청장님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자기 선거용으로 많이 쓰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견제받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전체를 다 최소 견제가 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는 남구울과 남구갑으로 나눠진데 전반기 때는 남구갑에서 의장을 했어요. 그러면 후반기에 남구울에서 해야 되는데 애들이 자리를 서로 독식하려고 애들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싸움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네. 아무튼 그런 자리에 대한 욕심이 첫째 원인인 같고 그다음에 자기들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작용했다 하는데 그걸 누구라고 우리는 짐작은 하지만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하시던데? 아니 뭐 제가 정확히 이야기를 안 했죠. 왜 국회에서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장을 배분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지역구에서는 자기 지역구 의원들이 그 당협위원장의 고귀한 뜻을 모르고 얼굴에 똥질을 한 건지 모르죠.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좀 넘길게요. 최상병특검법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얼마 전에 뉴스토마토에서 이렇게 여론조사한 내용인데요. 최상병특검법에 국회 반대해야 된다는 건 25.5%. 이제 찬성하는 것은 63.7%인데 그 다음 자료 이렇게 계속 좀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최해병 사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야 되느냐? 그 다음 자료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찬성하는 여론이 60%가 훨씬 넘어요. 자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에도 최상, 최해병 사건에 대해서 특검해야 되고 심지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압수수색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은데 우리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보면 중도층도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저 뒤에 배현진 국회의원하고 같이 있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 자료 화면을 쭉 보다가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배현진 국회의원 옆에 지금은 다른 분이 계시고 막 고함치고 이러다가 바로 옆에 지금 누가 계시냐면 울주군을 지역구로 두신 울산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울산 지역 여론도 상당수가 60% 이상이 최해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고 이런데 울산에서 지역구를 갖고 서울로 올라간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지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 것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파악했을 때는 북구의 진종호 의원, 동구의 김태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니까 당연히 최해병 특검법에 찬성을 한 것 같고 나머지 김기현, 또 누구 있어요? 서범수, 김상우, 그다음에 대통령의 친구 박성민 이분들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저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지역민 입장에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나 그거는 아주 교과서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까 원구성 파행에서 겪듯이 정치라는 게 자기 지역에는 작대기만 꽂아도 국힘으로 나오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도 거침없이 하고 있다고 아니, 어쨌거나 지역 시민들의 투표에서 당선됐으면 시민들의 의견을 대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책임감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갤럽 여론조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보다가 여론조사 기관이 많잖아요. 갤럽도 있고 리얼미터도 있고 그다음에 진보 쪽에서는 여론조사 꽃도 있고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갤럽이 가장 보수적인 역사도 좀 오래됐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뭐냐면 울산광역시 시장님의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한 자료인데 2014년부터, 그러니까 2023년 그리고 2024년 올해 6월까지 지지율을 이렇게 조사해놓은 자료예요. 보면 2014년 김기현 시장 시절에는 자라고 있다가 67%, 73% 막이랬어요. 그러다가 송철호 전 시장님 계실 때 보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로 자라고 있다가 상당히 낮았었죠. 44%, 36% 이렇게 하다가 지금 김기현 시장님 계신데 현재 잘하고 있다가 2023년 기준으로 한 54%에서 53% 이 정도 되고 이렇게 이걸 그냥 직전 송철호 시장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높지만 김기현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낮고 세부 지표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6, 70대 이상에서 별대적인 진실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3, 40대에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잘하고 있다가 30대에 43%, 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가 42%, 그리고 40대에는 잘하고 있다가 43%, 못하고 있다가 46%로 못한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지지세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40대가 이미 입안하고 있다. 왜 이런 입안 현상이 생기고 있는지 한번 김두겸 시장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온 행정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전시 행정 그리고 과잉이 실제적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인생보다는 좀 보여주기 위해서 행정을 했다 때쯤 되니까 사실은 모른 사람이 없을 만큼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일 크지 않았겠나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은 그런 부분이 크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 울산폐 운영 정책 바뀌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제 9월 1일부터 울산폐 운영 정책이 이제 좀 바뀐다 그러는데 예전에는 이제 7% 깎아준다 그러면 20만 원을 충전하면 18만 6천 원만 내면 됐었거든요. 지금 보면 변경되는 것은 이제 7%이긴 한데 20만 원이면 20만 원을 다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을 해서 그리고 나중에 1만 4천 원을 뭐 이렇게 더 돌려주겠다 이런 건데 하여튼 20만 원 할 때 18만 원 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울산폐이 자체도 옛날보다 좀 개학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잠깐 한 10초만 말씀드리면 원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자리 싸움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도 떨어지고 상대방 양쪽을 다 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의원으로 뽑혀준 주민들의 뜻은 집행부를 견제해서 세금이랄지 정책이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정책들이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같이 독식을 하게 되고 그게 집행부 편일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이제 견제의 모든 기능이 사라지고 주민들의 실제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기성 비슷하게 협약을 깨고 합의를 깨고 이렇게 독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리는 것은 단순히 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의의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